김병영 그는 라이브에서 김정연이 지금 꼬치꼬치대여 김정연이 지금 꼬치 꼬치대여 와아우 자꾸 여기쪽에 불떠는데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거는 너무 빨간거 아냐 아니 이 라이브를 왜 켰냐면 이따 있어봐 라이벨을 왜 켰냐면요 크라스아가 제가 피부과에 다녀올 때 하는 행사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갔다오고 행사 끝나면 다시 저녁을 먹자 했는데 얘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 씻어 오케이 아니 나 라방 나 그 뭐냐 라이브 중 목소리를 인사할래? 어 나가도 된다고 지금? 나갈래? 어 잠시만 있어봐 들어와도 돼 어어 어? 나한테 있어 와서 인사해 아니 왜 켰냐면요 얘가 밥을 안 먹겠다고 혼자 먹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퇴근하자마자 와서 아니 거기 시켰어? 아리도 안 먹는다고 해서 안 시켰어 했는데 언니 같이 먹으래? 너 이? 해가지고 네 시키고 계시는 동안 이제 라이브를 좀 켜고 있으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다 태국 음식인가? 태국 음식도 시키고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도 오셨으니까요 잡을까 했는데요 응 응 응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번 제목이 이럴 줄 알았어 입니다 진짜 네 에이 카즈아 이럴 줄 알았어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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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요? 이럴 줄 알았어 카즈아 네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럴 줄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